경기 김포시에서 60대 남성이 전 직장 동료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. 김포경찰서는 어제저녁 6시 반쯤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어제저녁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.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